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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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족발인데 마늘을 갖고 올게요 아이고 이게 마늘 족발인데 마늘을 깜빡할 뻔했네요 오랜만에 마늘 족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소스는 뿌리기 전 상태고요 족발 대자 시켰고 여기 집김치 배추김치 놔둔거고 주먹밥은 하나로 뭉쳤어요 그리고 무김치 추가로 시켰고 이거는 막국수 대자로 또 두 개 시켰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마국수를 비벼 볼까요? 코다리 마국수에요 마국수를 비벼 볼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햄버거 와 맛있네 쌈장에 마늘까지 아이고 마국수가 떡이 됐뻣네 고춧가루 해장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매운 마실이 잘 먹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저는 엉덩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금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리가 잘 humor지 않을까? 굳이맛은 너무 엉덩이 뜨거워보다 바삭해 기름에 육수를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잘 먹어요 이것이 고소하고, 좀 더 맛있어요 저는 이 정도면은 치킨과 속은 치킨을 넣었어요 매운 치킨과 치킨을 넣어서 치킨은 치킨에 치킨을 넣어서 치킨은 치킨을 넣어서 고춧가루 달콤하고 조개해서 꾸덕꾸덕 남은 육die선자들이 잘잘 exceeded 와, 너무 맛있어요. 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자! 얌전iqu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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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아이스크림 making ença 소금 양파 perdre submitting 주문한다 스트레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